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겨울이 일찍 찾아온 것 같은데요.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가을철 산불 방지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겨울철 눈꽃 설산 시즌이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산의 모습이 하얀 눈꽃과 파란 하늘이 함께하는 풍경이라 가장 기대하는 시즌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겨울 산행은 다른 시즌 산행과는 다르게 위험하기도 하고요. 준비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겨울 산행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겨울 산행의 위험성과 안전 산행 요령이고 두 번째는 겨울 산행에 필요한 장비 그리고 세 번째는 겨울철 레이어링 방법과 땀이 많은 제가 사용하는 의류 그리고 네 번째는 아름다운 눈꽃을 볼 수 있는 꿀팁 다섯 번째로 등린이에게 추천하는 눈꽃 산행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제가 제작한 영상을 요약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링크를 통해 이전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지난 영상을 제작한 이후에 알게 된 꿀팁들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설명해 드릴 내용은 겨울철 안전 산행에 대해서인데요. 겨울철은 추운 날씨로 인해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행 전에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요. 산행 중에도 유념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선 산행 전에 날씨를 필수로 확인하여 너무 온도가 낮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평소보다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행 코스도 미리 확인하여 자신의 체력에 비해 한 단계 쉬운 산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겨울 산행에 필요한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등산을 할 때는 너무 더워지지도 너무 추워지지도 않게끔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추워질 것 같을 때 미리 옷을 입어야 하고요. 더워질 것 같을 때 미리 옷을 벗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추울 때 옷을 입으면 늦은 것이며 이미 더워진 후에 옷을 벗으면 늦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린이 겨울철 안전산행 요령 모음에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겨울 산행이 처음이시라면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오른쪽 위 카드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해놨으니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하나 추가하자면 겨울 산에서는 되도록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겨울 산에서 가장 추운 순간을 뽑자면 아마 식사하는 시간일 겁니다. 멈추기 때문에 운동량은 크게 줄어들어 몸에서 열이 나지 않고요. 행여 땀이라도 흘렸다면 땀이 마르면서 체온을 급속하게 앗아갑니다. 바람이 안 부는 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식사시간이 더욱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겨울 산에서 먹는 컵라변이 천하일미인 것도 알고 있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산행할 힘이 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울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되도록 행동식 위주로 간단하게 드시고 하산에서 맛있는 것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내용은 겨울철 등산 장비입니다. 겨울철에는 추위와 바람, 얼음과 눈 때문에 다른 철에 비해 필수로 챙겨야 하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우선 미끄러운 눈과 얼음 위에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이제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항상 가방에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여차하면 꺼내서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눈이 많은 경우에는 신발과 바지가 젖지 않도록 스패치를 준비해야 하고요. 이외에도 낮아진 체온을 올리는데 효율적인 따뜻한 물과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보온병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추위를 느끼는 손끝과 발끝에 열을 전달할 수 있는 핫팩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나 핫팩은 휴대폰 옆에도 휴대폰이 차가워져 꺼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모두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휴대폰이 꺼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붙이는 핫팩을 휴대폰 뒤에 붙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작년 영하 20도의 덕유성과 소백산에서도 휴대폰을 꺼트리지 않고 산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보온을 위해 귀를 덮는 보온용 모자, 보온용 장갑, 그리고 넥워어나 혹은 버프를 챙기는 것이 좋고요. 발끝이 시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양말을 두 겹 신거나 보온력이 좋은 양말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 장갑, 양말, 모자, 베이스 레이어는 젖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분의 장비를 한 번씩 추가로 가지고 다니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전 영상 중 등린이 겨울등산 장비 가이드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고요. 오른쪽이 카드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영상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터치펜인데요. 겨울철엔 거의 장갑을 끼고 산행을 합니다. 물론 터치가 죄는 장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갑도 있고요. 그리고 높은 보온력을 가진 장갑은 대부분 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진을 찍으려면 장갑을 벗어야 하는데 그 몇 초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터치펜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 장갑 때문에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몇 번을 했고 그때 오즈의 마운틴 란님을 비롯하여 구독자분들이 터치펜이나 아니면 천하장사 소세지를 알려주셔서 편하게 산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터치펜은 다이소에서 천원에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100원짜리 터치펜 여러 개를 배송비를 내고 구매해서 사용 중입니다. 세 번째로 겨울철 산행 레이어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레이어링은 사람마다 추위를 느끼는 정도와 땀을 흘리는 정도가 모두 달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답은 없는 분야입니다. 저는 추위는 조금 덜 느끼는 편이고요. 땀은 엄청나게 많이 흘리는 체질임을 알고 있어 현재는 그 체질에 맞춰서 제 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겨울 산행 경험이 많지 않으면 자신의 체질과 그리고 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자신에게 맞는 장비를 찾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레이어링은 보통 베이스 레이어 그리고 보온 레이어 혹은 인슐레이션 레이어라고 불리우는 두 번째 레이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텍션 레이어로 구분합니다. 베이스 레이어는 살갗에 바로 닿는 의류를 말하는데요. 따뜻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땀이 흘렀을 경우 빠르게 흡수하여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 역시 중요합니다. 간단하게는 흡수과 속건 기능이라고 하고요. 이런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인슐레이션 혹은 보온 레이어는 말 그대로 보온을 위한 레이어인데요. 크게 플리스 계열, 합성 솜 계열, 그리고 구스 계열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따뜻한 게 가장 중요한 레이어고요. 하지만 땀이 많은 경우 베이스 레이어에서 배출한 땀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투숙 기능을 챙기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마지막 프로텍션 레이어는 보온보다는 방풍과 방수를 위한 레이어입니다. 보통은 하드쉘 자켓을 많이들 이용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소프트쉘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땀이 많으신 분들은 땀 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어텍스와 같은 방풍, 방수, 투숙이 되는 고급 원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레이어링은 각자의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문제이지만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장비는 땀쟁이의 겨울등산 레이어링 장비 소개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 카드나 영상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현재도 폴라텍 파워드라이 티셔츠만 하나 추가됐을 뿐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하드쉘이 물방울로 튕겨내는 발수 기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하드쉘 하나와 그리고 땀 배출이 조금 더 원활한 소프트쉘도 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이전 양산에서 소개해드린 장비만으로도 무리 없이 극동의 산행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름다운 눈꽃 풍경을 보는 노하우인데요. 겨울 설산은 다른 계절의 산보다 날씨에 따라는 풍경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산이라고 하더라도 시기를 잘못 맞추면 그냥 황량한 모습의 산만 보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를 보고 눈꽃이 예상되는 산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요. 눈꽃이나 산골에 볼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꽃이나 산골에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온도, 강설 여부, 그리고 습도와 바람세기입니다. 날씨를 확인하실 때에는 일반적인 날씨가 아니라 산악 날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외에도 국립공원 CCTV 그리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이용해 최근 산의 모습을 확인하여 눈꽃 여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가 뜨면 산골이나 눈꽃이 급속도로 녹아내리는 경우가 많으니 눈꽃 산행을 하실 땐 되도록 아침 일찍 산행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공원의 경우 대설특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통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산행지의 통제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출발하는 것이 좋고요. 통제가 된 경우에 통제가 풀린 직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확률이 높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등린이 눈꽃 산골에 보는 꿀팁 영상을 보시면 잘 설명해 놓았고요. 오른쪽 위 카드나 설명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영상에 비해 추가하고 싶은 점은 생각보다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제 작년 태발산이나 선자령 혹은 올해 북한산 모두 날씨를 확인하고 갔지만 습도가 낮아 눈꽃을 보기 힘들었는데요. 습도가 60% 이하라고 하면 아무리 눈 온 뒤라고 하더라도 마른 눈이어서 다 바람이 날아가고요. 눈꽃이나 상고대가 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년에 등린이 분들을 위한 눈꽃 산행지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겨울 산행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제가 미처 추천을 드리지 못한 곳을 추가하자면 태기산이 있을 것 같고요. 태기산 역시 눈꽃이 많이 피지만 해발 1000m 가까운 양구둠이제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어 쉽게 눈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년 동안 정말 많은 아름다운 설경을 촬영했는데요. 이전 영상은 제가 충분한 영상 자료나 사진 자료를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추가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겨울 산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만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하면 저와 비슷한 수준의 산행 지시를 보유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제가 아는 것을 모두 털어넣었고요. 모두 잘 준비하셔서 안전하게 아름다운 설경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